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사 알려주실 두 분입니다. 손님들 어서와 있어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풍금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님걸 소장입니다. 첫째도 난방비 물가 걱정 둘째도 난방비 물가 걱정 셋째도 난방비 물가 걱정 언제 우리 국민들 이 고통에서 벗어낼 수 있을까요? 난방비가 아니고 난방비예요. 네 발음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난방비와 공공요무가 물가의 고통에서 벗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반벌신사 안진걸 소장이었고 아니 풍금씨는 출연료도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또 사가지고 와 그래. 아휴 이렇게 뭐 오면 물도 주시고 하시는데 뭐 자꾸 소모하면 안 돼요. 아껴야지. 제가 자꾸 갖고 들어와야지 살림살이가 불어나는 겁니다. 저도 다음에 우리 TBS 물가가 바뀌시도록. 그럼요 물가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됐어. 안 소장은 그냥 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풋살을 하는데 물이 많이 남습니다. 안 튼 거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장실은 이제 공짜로 쓰는 거죠? 아휴 화장실도 안 가요. 안 갔다고. 네. 물 아껴야 되거든요. 아휴 됐어. 미안해. 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아이고. 근데 아까 저 핫도그 퀴즈 하는데 왜 막 웃고 그래요. 아직 소개도 안 드렸는데.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검사 출신이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돼? 우리 국민들의 정치 풍자죠. 네. 검사는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유명한 축구 독일 축구 전차군단. 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요? 클린스만 감독은. 예전에 뭐 막 슛을 엄청 넣으셨던. 저도 알아요. 그때 네덜란드. 빨리 얘기해봐요. 클린스만 선수. 그러니까 어떤 골이 기억이 나냐고. 언제 어떤 골. 이름이 기억납니다. 이름이 기억. 이름 기억하는 것만은 대단한 거죠. 당시에 네덜란드에 오렌지 부단이 있었어요. 코크 코크. 그 다음에 로드플리트. 됐고요. 우리하고의 인연이 90년 미국 월드컵이잖아요. 그때 1차전에서 독일하고 우리가 붙었는데 클린스만 이 선수가 뭐예요? 오버헤드킥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넣었는데 너무 아팠지 우리한테는.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겁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때 클린스만 뭐 뮬러 이런 선수들이. 클린스만이 아니고 클린스만. 아 클린스만. 발음이 아까부터 안 되시고 계셔가지고. 자 통신 3사가 전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0기가바이트 데이터 무료로 준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근데 뭐 소비자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우리. 더 주나 마나 이게 뭔 혜택이 되나 싶어요. 자 동금쌤도 무제한이죠? 네. 근데 이 무제한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니 무제한 안 하면은 유튜브를 보다가 못 봐. 트럭 끊어져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일반 요금 좀 가입하면 데이터 요금 왕창 나올 수가 있겠네. 아니 근데 30기가면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쓰는 25기가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조금 더 주는 건데. 근데 무제한으로 쓰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몇 기가 쓰는 거예요? 평균이 28기가를 쓴다니까. 28.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걸 준다는 건데. 그래서 30기가를 준다. 네. 근데 너무 이게 꼼수인 게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통신비 인하해달라고 호소하고 파일부지 안 터지니까 손해배상 쪽으로 일종의 요금이나 해달라는데 안 듣다가. 그리고 코로나 때 또 이 물가 급등 국면에서도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걸 듣는 신용을 한 건데. 네. 그럼 제대로 들어야죠.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외면하는 행태도 나쁘지만. 30기가 우리 애청자들이 지금 아마 문자를 주시면 다 요금이 올라왔고. 왜냐하면 대부분 무제한 요금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0기가는 주나마나 요금은 하나도 인하가 안 돼요. 여기 유튜브로 은총님이 기가바이트 말고 요금을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금을 지금 만 원이라도 심지어는 5천 원이라도 3일 달에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인하해 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게 저기 한도우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은 안 돼요. 30기가를 줘도 이거 한 달어치 준다는 거죠. 네. 한 달만 준다는 겁니다. 3월 달에. 한 달만. 없네요. 평생 주면 좋지.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2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신사무소한테 이래기하고 갑니다. 금융, 통신, 방송, 정유, 그다음에 온라인 업종들, 배달, 택배 얼마나 떼돈을 벌었습니까. 저기 안 소장님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계신데. 그런데 마이크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시 마이크에다가 입을 대셔야지 마이크에다가 귀를 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마이크에다가 귀를 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잘 들으시려고. 마이크를 갖다 대. 아까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우리 TBS 애청자들의 마음 모아서 차라리 5천 원이나 만 원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사실 그걸 저희들은 연구조라도 그렇게 인하해야 되고 2만 원, 3만 원대의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요금들을 내놔라. 속과하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면 정말 3월, 4월에라도 두 달이라도 5천 원, 만 원이라도 할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숨통이 조그나 트이죠. 마음만은 이팔정추님이 맞아, 맞아요 그러시네요. 맞아요. 이건 애청자께서 99%도 공감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사장님 두 분 손님 온다 어서 옵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활 정보 잘 들었고요. 먼저 첫 번째 사장님은 풍금 씨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사연을. 부평에서 동네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제빵사님을 두고 운영했지만 지금은 제가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처음 빵집을 시작할 땐 다들 말렸습니다. 코로나 땐 물론 저희도 고비가 있었죠. 그러나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그야말로 발로 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산넘어 산이라고 인건비, 재료비 계속 올라서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혼자서 셋 딸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곳입니다. 부평에서 동네 빵집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자 사장님이시구나. 소개 먼저 좀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 상북동에서 만 7년째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살의 딸 셋 엄마이자 대한민국 자영업자인 성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딸 셋 워킹밤이시고 사장님이시고 그 빵집 이름은 뭐예요? 그 정도는 소개해 주셔야지. 브레드마망이에요. 브레드마망. 어디 근처에 있는 거예요? 1호선 백운역 근처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백운역 몇 번 출구예요? 백운역 2번 출구인 것 같아요. 2번 출구 정도. 자주 안 나가시나 봐요, 지하철? 가게만 있다 보니까. 알겠어요. 상곡동 백운역 2번 출구 근처에 브레드마망 사장님이에요. 이 브레드마망이 불어로 빵의 어머니 뭐 마망이 엄마 아닌가요, 사장님? 네, 엄마 맞아요. 예전에 유명한 빵집집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아빠, 아빠? 파파? 아, 갑자기 생각해. 마망의 생각이 나는데. 원래 유명한 빵집집 빙뜨비가 있었어요. 인생의 빵이라고 해서. 메뚜기? 뺑뜨비. 뺑뜨비? 뺑뜨비. 세라비 샤이소. 됐어요, 됐고. 됐고. 이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목소리 밝아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코로나 이기는 그럭저럭 잘 넘기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이 더 힘들다고 하는 장업자도 많으시거든요. 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재료비가 엄청 계속,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특히나 이제 베이커리 쪽이 재료비 인상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예를 한 번 들어주세요. 얼마였던, 어떤 품목이 얼마인데 얼마가 됐다. 특히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밀가루, 버터,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가스비 뭐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전기세 이런 것들. 저희 동네도 빵 가격을 아예 올리시더라고요. 그 재료비 간단히 안 되신다고. 모든 가격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포장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원자재값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빵을 다 오르래요. 그냥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부자재까지 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다 오르고. 네. 그럼 뭐 빵값은 안 올릴래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신 거네요. 네, 아주 조금씩 올리기는 했는데 이제 동네이다 보니까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가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이제 크기가 작잖아요.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작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시죠. 단골 손님들 오셔가지고 어머, 어제는 어제보다 100원 올려갔네 뭐 이렇게 얘기들 안 하세요? 음, 그런 건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할 때가 많다고 하고요. 뭘 인정 알릴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사연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말렸다던데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동네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허벌판. 암흑이었거든요. 네, 허허벌판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집 가까운 데서 시작을 했어야 됐었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되겠느냐 장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상권 형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상권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먹거리 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맛으로 승부를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러시구나. 요즘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동네 빵집 살아당기가 참 힘들다고 다들 뭐 뉴스를 안 봐도 다들 알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처음 7년 전에는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아, 빵 그건 있었습니까? 네, 그것만 있었어요. 아, 그것만? 네. 지금 저 밖에서 피디들이 브레드 마망 블로그인가요? 인터넷으로 띄워주는데. 아우, 예쁘네. 설명 좀 해봐, 풍급 씨가. 과자, 빵 저런 거. 케익인가요? 케익을 생크림으로 모양도 만들어주시고 글자도 넣어주시고 기념 케이크 같은 것도 다 만드시나 봐요. 아니, 저기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손님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에요? 어떤 여성 사진이 있는데 손님이 아마 저 사진을 갖다 주고 제작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식용 프린터기가 있어요. 그걸로 저희가 손님들 의뢰하신 사진을 케이크 위에다 올려드려요. 아, 저 사진을 종이를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우와. 네, 사진이에요. 먹을 수 있구나. 네, 드실 수 있는 식용 프린터기계. 네, 식용 프린터라는 게 있다고요? 네, 네, 네. 저 처음 들어보네. 네, 저도요. 사장님이 들어보니까 맞춤형 수제 케이크 전문가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념을 드리기도 하고 사진을 올려드리기도 해요. 아, 그건 빵집마다 다 있어요? 아니, 빵집마다 다 있지는 않아요. 식용 프린터 기계라는 거. 아, 저는 지금 그거를 한 지가 한 2년, 3년 되어 가는데요. 아, 야, 그거 재밌다. 그 샌드위치도 음료랑 빵이랑 샌드위치를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 주문을, 단체 주문을 받으시나 봐요. 네, 제가 그거를 코로나 때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많이 쭉쩌들면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식사를 밖에서 많이들 못 하시니까 샌드위치 간식, 샌드위치 답례품 이런 것들도 많이. 샌드위치하고 중간에는 오렌지 주스 있고 오른쪽에는 뭐 과자 같은 건가 봐. 이렇게 세 개를 한 팩으로 해가지고 도시락으로 해서 단체로 그 주문을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네, 네. 회사나 뭐 학교 간식 이런 걸로 많이. 그러니까 어학원, 어학원, 무슨 땡땡 어학원에서 주문한 거네. 우리 그 팬클럽에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일 때? 네. 그럼 여기도 주문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배달도 됩니까? 택배 그런 거 하는 건가? 사장님 이제 풍금쌤은 브레드 마망으로 주문하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풍금님도 빵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 빵순이거든요. 빵순이에요? 네, 빵만 먹어요. 요새 살 빠졌다고. 저게 앞으로 풍금씨 별명 빵순이래야 되세요? 빵순이. 어울려. 빵순이, 빵순이, 빵순이. 옥수수 크림빵 억수로 먹고 싶다. 이런 문자도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어려운 와중에 잘 살아남으신 것 같아요. 갖고 온 노력으로. 맞아요. 대단하시다. 그게 느낌이 확 오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셋 딸 혼자 키우고 계신다 했는데 아이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큰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요. 둘째가 중학교 3학년, 막내가 중학교 1학년 입학. 아이고, 한참 아이들 예민하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들 텐데 생활비 어떠세요? 지금 빵집으로는 감당이 되세요? 그렇긴 하죠. 저희 뭐 아이들이 착해서 그래도 옷이나 이런 거 유행 타는 걸 막 사달라고 조르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데 식대나 이런 것들 생활비가 그래도 한 명보다는 세 명이 아무래도 엄마 일하는 거 좀 도와주고 그러나요, 와서? 네, 엄청 잘 도와주고 있어요. 와, 정말 착한 새 자매인데. 그러면 제가 음악을 하나 딱 배경으로 깔아드릴 테니까 셋 딸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같은 딸들 정빈아, 보경아, 예리야. 엄마의 손길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잘 해주는 너희가 고맙고 그 덕분에 엄마가 큰 죄책감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늘 바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제 너희 마음을 못 헤아려주는 날들도 많은 부족한 엄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이해해 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그래요. 성혜연 사장님. 울면서 얘기하느라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딸 셋 이름이 정진보견예리네요. 네, 맞아요. 다들 이름도 다 예쁘네요. 인터뷰 듣다가 풍금 씨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집 근처예요. 백운역 앞에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사장님 화이팅하세요 하셨어요. 저도 지금 빵 한 번 먹었어요. 저는 이 빵돌이에요. 언제 가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아니, 백운역이면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하는데 백운역호수 입구를 했는데 근처예요, 그러면? 백운역호수는 안양에 있는 걸로. 아, 더 밑에 있는 거고. 네, 이름만 비슷한 거군요. 인천 지하철로 가는 거. 국경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미군부대에 있는 근처에. 상곡동 옛날에 상곡성당도 유명했잖아요. 있었어요, 상곡성당. 지금도 있을까요? 저보다 어리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인스타 검색해서 브래드 마망 팔로우 했어요. 레터링 케이크 평소에 자주 주문하는데 꼭꼭 주문하러 가겠습니다. 사장님 늘 힘내세요. 엄마는 강하다. 브라보 아줌마 파이팅. 갑자기 여기서 우리 노래를 홍보하셨는데. 풍금샘 노래 브라보 아줌마.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만으로도 눈물납니다. 같은 오킹맘으로 응원합니다. 오, 오킹맘께서 응원한대요. 레터링 케이크 뭐예요, 근데? 이제 케이크 위에다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죠. 누구야, 축하해. 레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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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처럼 레터링. 편지화한 케이크. 기념 케이크인 거죠. 아까 식용 프린팅. 다 똑같은 거래인 거죠. 브래드 마망이 전문인 거죠. 특별한 거래요. 레터링 케이크는 하늘따 배웠네. 목소리만으로도 눈물 난다고 그러고 엄마 마음 다 알 거니까 힘내세요. 이런 문자도 보내셨어요. 사장님, 저희가 밖에서 찾아보니까 카카오톡으로도 주문 가능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으로 주문하려고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브래드 마망 검색을 하시고요. 팀구 추가해 주시고 거기서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 택배는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택배는 조금 힘드시고 퀵으로는 가능하세요. 퀵으로? 네. 동네에서는 주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택배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카톡에 브래드 마망 검색하고 어쩌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맛은 기본 장착이 돼 있으니까 홍보만 잘해도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올 것 같은데 부평에 브래드 마망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오늘 가게 홍보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지금부터 시작! 하세요! 사장님 하세요, 홍보. 안 들리시나? 청혜원 사장님? 네, 여보세요? 네. 홍보해 주세요. 지금 홍보하시면 돼요. 네. 매일 경성 담아 만든 저희 수제 디저트 가게 브래드 마망에 오시면요. 맛있는 구움과자류와 또 예쁜 레터링 케이크, 그리고 샌드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식별하고 예쁘고 맛있는 선물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저희 브래드 마망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한 창작께서 효성동 삽니다. 꼭 갈 테니까 위치 다시 한 번만요. 효성동이 근처에 있어요? 네,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자 보내신 분 다시 한 번 위치 알려드릴게요. 1호선, 지하철 1호선, 백운역 근처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번 출구 근처라고 그러시네요. 또 한 분도 힘내세요, 브래드 마망. 엄마 마음으로 만드는 그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성혜연 사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새 자매와 함께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성혜연 사장님 둘째 따님이 추천한 곡입니다. 풍금 씨가 소개. 네,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려드릴게요. 네,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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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아 come on 아 come on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운 왜 잘라보겨 난 나 나 말린 왜 또 또 또 또 왜 아 둠바둥 또 왜 이리저리 저 왜 부부부부 부부부 쉴인다 이어폰 꺼본 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 업 bump it 널 좀 늘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분석수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희내하지 못하겠어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Don't give it up,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 같지? 철없이 부자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구분 등, 팔, 다리 전부 다 팬이 Ooh, I feel like I'm seventeen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사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gonna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대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해 Be it, be it, be it 차분히 다음 악정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up to p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조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 같지? 한참 푸시고 물 안 모고 마실게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모로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기내지 못하겠어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I'm fighting 세븐틴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 저도 잘 모릅니다 세븐틴 그룹이에요? 세븐틴은 알아요 세븐틴은 알는데 그 안에 부석순이라는 가수가 있나 보죠? 이름이 부석순은 아닐 것 같은데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세 사람 한 글자씩 땄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을 올려놨네 세븐틴의 부석순은 세 멤버 승관, 부승관, 도겸, 이성민, 호시, 권순영의 본명에서 한 글자씩 따서 완성된 팀명이다 리더는 도겸이다 부석순 그래서 그거요 제가 맞았잖아요 맞았다 엄청 잘했어요 앞서 나가시네 부로로 아빠는 파파래요 엄마는 마망이고요 중간에 다 찾아봐요 저는 좋아요 제가 아까 카톡으로 브레드 마망 하루라른대로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부아이 브레드 마망이라니까 안 나오는데 어이 브레드 브레드 마망이라니까 나오네 카톡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프린팅 케이크 레터링 레터링 케이크 사진으로 어떤 소비자가 손님이 이걸 주문했나봐 부모님 사진이신 것 같은데 부모님 사진 올려가지고 사랑합니다 낳아주셔서 부모님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맞춰서 드렸네 케이크 위에다가 이거 아이디어다 저도 나중에 한번 이용해봐요 마음이 애틋해 너무 기념해요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서울에서도 주문합니다 브레드 마망 맛있어요 청라에서 브레드 마망 찾아가겠습니다 청라 이야기 나왔고요 브레드 마망 검색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입맛 당기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예뻐요 인스타에 팔로우하고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잘 되실 거예요 목소리 진심이 들어있으셔서 만나게 진심 가득 만드실 듯 합니다 인스타도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인스타 얘기하셨는데 한 청취자께서는 안진걸 소장님 이발하셔서 멋지십니다 아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는군요 벌철을 아주 시원하게 다녔어요 제가 이발을 너무 안 하면 동네 자영업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머릿속 귀 있는 데가 떴어요 아침에 머리 갖고 나왔어요? 아니요 제 머리 감았는데 방송 안내력이 일찍 와서 차에서 잠깐 잠을 들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좀 새집을 지었구나 참으로 만성 필요합니다 이따가 나갈 때 화장실 들어서 물 좀 묻히고 와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옵셔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 드리고 있어요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7분입니다 네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3시 3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숭례문 일대로는 대규모 집회로 매우 혼잡합니다 세종대로 경복궁역 부근과 경찰청 앞 교차로 부근 또 종강역에서 울지로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한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마친 후에 세종대로 일대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현재 세종대로 서울역 쪽으로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교차로 구간 대규모 집회 관계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을 한 개 차로씩 둘로 나눠서 통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대로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아예 진입을 하지 않는 게 더 낫겠습니다 또 이 때문에 청계천로 청계광장에서 무교동 사거리 구간 양방면도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내부 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사근내부 쪽은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내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 회복 프로젝트 생산도 잘 되고 거래체도 생기고 버섯 가공식품도 만들면서 하루하루 버섯도 저도 성장하는 모습에 참 일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진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잘못되면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산비용이 없어서 잠깐 버섯 농사는 멈춘 채 버섯 가공식품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란 생활비와 초기 생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낮엔 공사장에서 저녁엔 택배 알바하고 있는데요 몸이 고단한 건 괜찮은데 이 시기가 언제나 끝날지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남들은 다 앞으로 나가는데 저만 제자리 거리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짧은 소개사였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영지버섯 농장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북 상주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서정문입니다 서정문 사장님이고 어떻게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나이는 서른아홉이입니다 서른아홉이시고 경북 가게 이름은 뭐예요 농원은 햇살 담은 버섯 농원입니다 햇살 담은 버섯 농원 아 이름 아주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건강한 느낌이 확 납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연이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잘하다가 2년 전 잘 짓던 농사를 잠깐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건 어떤 사연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주셨고 못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연 어떻게 되신고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아 참 좀 떨리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 한 21년도에 코로나로 한창 힘들 때 이제 저는 지인께서 좀 목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 드렸는데 그 돈이 조금 잘못되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연락도 안 되셔가지고 해서 언제 갔겠다고 하고 그 목돈을 빌려갔어요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조금 있으면은 몇 달만 쓰고 돌려줄게 네 그런 식으로 약도 받았는데 그분이 연락이 안 되고 걱정되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기에는 좀 힘든 그러네요 저는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그 돈이 훅 빠지는 바람에 어디 그 상주 같은 동네의 그 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섯 농사 질려면 그 초기 자금이 필요한 거죠 버섯 그 종균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네 종균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버섯을 만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예 비용도 좀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버섯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면 예 저는 이제 아 저는 이제 모종까지 같이 만드는 버섯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그 비용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도 일하고 세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 버섯 농사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 버섯 농사는 어 제가 특전사를 나왔는데 아 예 군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용병 생활을 좀 했었어요 용병? 예 해적 소탕하는 작전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해적 소탕이요? 소말리아 해적 같은? 예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착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가 없나 해서 원래 좀 부지런한 편이라서 농업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하는 농가를 찾아가가지고 밑바닥부터 배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처도 많이 생겨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다가 이제 그때 한번 시청해가지고 아 2년 전에? 네 그러면 상주가 고향은 아니세요 그러면? 아 부모님 고향이십니다 아 부모님 고향이시고 네 부모님 고향입니다 자 그렇구나 대단하시다 그 버섯이라는 게 제가 어디 가서 보면 뭐 화면이나 이런 거 보면 KBS 뭐 내고향 6시 내고향 그런 거 보면 무슨 나무 있잖아요 참나무 같은 데 구멍 뚫고 거기다 버섯 키우고 양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톱밥을 뭐 밀가루 번지처럼 톱밥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처음부터 잘하게 하는구나 네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저희들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모종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종을 직접 만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톱밥으로 거기다 버섯 종류를 심고 사서 톱밥도 사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모종이 될 때까지 그 화 그 화음 같은 데 보면 모종 있잖아요 네 조금만 네 포트에서 버섯을 키우시는군요 네 와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직접 만들고 재배까지 그러시겠네요 그게 이제 영지 그것이 영지버섯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녹각 영지버섯입니다 녹각 영지버섯 사슴 뿔처럼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녹각 영지버섯입니다 아 녹각 사슴 녹자 쓰고 뿔깍자 써서 네 지금 보니까 아직 이제 마흔은 아직 안 되셨는데 아직 턱걸이신데 이제 내년에 마흔이신데 이제 아직 30대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특전사 나오시고 외국에서 용병 생활하시고 그러면 건강만큼은 뭐 누구 못지않게 활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 좀 강고원입니다 젊다는 게 산 재산이죠 뭐 그죠? 맞습니다 어떤 사세로 인생 설결하고 계십니까? 목표는 뭐고요? 제 목표는 다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저는 제품을 좀 팔아가지고 다시 목돈을 모아서 생산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선배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아는데 내 정신을 고스란히 잘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정신을 잃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을 좀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루하루 버티기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터널의 끝에 빛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한 번 좀 저도 그래 봤으니까 지금 사장님도 아마 그게 될 거예요 사정문 사장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대단한 게 보니까 청년 농부이면서 또 청년 자영업자예요 그것도 고향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와서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 더 용기 있게 선택했는데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았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뭐 주말마다 보긴 보는데 주말 부부? 네 저는 이제 상주에 있고 와이프는 대전에서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처음에 그거 가지고도 좀 많이 초반에는 많이 다퉜는데 지금은 많이 엄청 많이 응원해주고 그래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거 대단한 거죠 부부가 화합해가지고 헤쳐나가야죠 저기요 지금 농원을 하신다니까 거기서 무슨 제품 같은 게 있어요? 뭘 파세요? 저 같은 경우는 녹강 영지 버섯이라고 영지 버섯보다 조금 더 좋은 버섯인데 그거를 드시기 편하게 드시기 편하게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디들이 인터넷으로 열어줬네요 햇살 담은 버섯 농원 녹강 영지 버섯 농원 그래서 파우치 형태로도 힘찬하로 이렇게 해서 파우치 형태로 네 맞습니다 진액으로도 좀 판매를 하시고 즙을 먹는 거군요 버섯 영지 영지로 만드는 음료수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진액이니까 진하고 맛있을 거 아니에요 진액이니까 몸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마시면은 몸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원래 영지 버섯하고 녹강 영지 버섯은 이제 다 좋다고는 하시는데 면역력에는 확실히 좋다고 면역력 그리고 이거 드시는 분은 확실히 감기에는 안 걸린다고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녹강 영지 버섯 숙지왕 감초 세 가지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 녹강이라는 게 사슴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슴뿔을 닮았대요 버섯이 버섯 모양을 아까 아 그 얘기는 제가 녹용을 넣은 게 아니라 사슴뿔 모양을 닮은 버섯이다 순수 100% 버섯으로 만든 거군요 방금 제품 온 거 간단히 했는데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실 텐데 제가 음악을 하나 깔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아마 아내께서도 듣고 있을 것도 같은데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애한 지 10년 사이에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반부터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게 그리고 너무 고마워 사랑해 두진아 마지막에 사랑해 성함이 뭐라고요? 이수진입니다 아 수진씨 사랑해 수진아 아 좋았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문자로 다른 청취자께서요 사장님 곧 좋은 날 올 겁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덕담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지버섯 영지버섯 진액 저도 굉장히 필요해요 면역력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스물라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또 많이 팔려야지 사장님 또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또 어디에 좋은 건지 사장님 홍보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홍보 시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다운 버섯 농원입니다 이렇게 평소 팬이고 즐겨 듣던 최일구의 서디케인 라디오에서 홍보할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영지버섯은 정말 좋은 버섯입니다 하지만 녹강 영지버섯은 더 좋은 버섯입니다 녹강 영지버섯은 명향력에는 정말 최고의 버섯입니다 저는 이 귀한 버섯을 5년째 만들고 재배를 했었습니다 시중에는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이 많지만 그것에 비교해도 전혀 순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작은 농가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곤하시거나 명향력이 좀 떨어졌다 생각이 드실 때 꼭 햇살다운 버섯 농원을 검색하셔서 드셔보시고 꼭 평가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전화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010-3094-0731입니다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근차근하게 홍보 잘해주셔서 인터넷도 판매하시나요?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요 대답해주세요 네이버나 검색창에서 햇살 담은 버섯 농원 검색하시면 제품 같은 거랑 제 농원 소개나 블로그들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하려면 다시 한번 소개해주세요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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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는 010-3094-0731입니다 010-3094-0731 이리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경북 상주에서 허리캔라디오를 어떻게 들으세요? 뭘로 들으세요? 앱으로 들으세요?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들어도 돼요 사장님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도 안 했어요 채팅 나시고요 반청자께서 사장님 녹강 영집어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문 사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다는 서정문 사장님 말씀만 들어도 좋습니다 미리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무한궤도 그대에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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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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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